이병 안준호 너 어린 엉덩빛이 왜 그러냐? 너는 그냥 왁부가 맘에 안들어 이병! 이병! 너 DP 해라 니가 안준호구나 내 아들 DP가 뭔데? 사령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영선 너는 군인이냐 맹간인이냐? 타령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뭔 짓을 할 줄 몰라서 알 수 없어서 무서운 잡으러 가게 무서운 우리가 타령병이 되어보는 거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닙니까? 맞아 저희는 험병입니다 꼭 데려올게요 현대가 여기서 도와주는 거야 인마 그냥 애만 데려오면 돼 그럴 거 없어 엄마 이러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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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안 왔으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cis 아우 당신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